진의 성과를 더러운거 보세요 바로 사냥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개구리가 아닌 절지류 자이언드진의 얘들로 찾아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얘들은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작년 이맘때에 브리딩한 서브크러스탈리스 필리핀 녹색으로 자라는 필리핀 진의죠 꽤나 크게 자라고 꽤나 매력적인 얘들입니다 필수록 조금 더 녹색으로 자랄건데요 얘들이 이제 1년이 되서 알량장에서도 이제 분양을 시작할 겸에서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은근히 멋있지 않나요? 전 진의 를 크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얘들은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잠깐 조금 확대하고 먹이를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먹어볼래? 일단은 겁먹었습니다 얘들이 은근히 겁이 많아요 그리고 얘가 아직 배가 빵빵해서 잘 안먹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얘는 먹을 생각이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얘는 먹을 생각이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얘는 먹을 생각이 없는 것 같네요 다른 일도 먹이를 하나씩 넣어줄게요 뭔가 사냥할 듯 말 듯하네 지금 알량장에 총 4마리가 남아있구요 먹어보실래 얘들은 육식성 동물로 육식동물로 육식동물로 귀뚜라미를 먹히고 있습니다 자 한마리는 벌써 사냥에 성공을 했네요 자 이렇게 물러서 귀뚜라미에 독을 주입해서 죽인 다음에 찢어먹습니다 옆에 옆에도 말하기에 무섭게 사냥을 하네요 이런식으로 사냥을 해서 막 와구와구 먹는 애들이구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등강류 애들하고 같이 합살해서 키우고 있어요 등강류 애가 새끼일 같네요 이렇게 애들이 평화롭게 오숭도숭 살기도 합니다 안에서 새끼들도 까기도 하고 먹이를 나눠 먹기도 해요 둘이 생각보다 애들이 등강류를 안 건드려요 와 지네 성짤이 더러운거 보세요 아 바로 사냥을 하네요 일단은 그린제이드 센티패드 혹은 필리핀 그린 센티패드 혹은 서브클라스탈리스 이렇게 불리는 녹색 지네구요 지네들 중에 몇 안되는 거의 유일하게 나무위성종 지네구요 나무위성종 지네답게 버로를 안합니다 이게 나무위성이라 나무위성으로 말 그대로 나무위성으로 키워도 되고 이렇게 극배회성으로 키워도 됩니다 땅을 안 판다는 것은 지네의 아주 큰 장점이죠 다른 지네들은 다 땅을 파고 들어와서 잘 변상이 안되는데 이 지네들은 땅을 안파고 들어가서 언제든 변상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갈색도 아주 예쁘구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린제이드 센티패드 서브클라스탈리스 알량중정에서 한 마리당 10만원의 분양을 하고 있구요 4마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얘들이 이제 막 더위에 약해서 잘 죽는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얘들은 이제 한국기후에 완전히 적용된 1년동안 별다른 냉방 온열기구 없이 한국기후를 버틴 강한 애들입니다 한국의 기후를 전부다 이겨낸 애들이요 옥한다 그런데 얘는 제일 큰 애는 지금 배가 부는지 사냥을 안하네요 이렇게 쬐깐한 지금 먹을 듯 말 듯 한데 안 먹을 거예요 아마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하기 때문에 배가 안고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냥해서 막 와구와구 뜯어먹고 있죠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꽉 안은 다음에 막 뜯어먹습니다 은근히 귀여워요 보고 있으면은 근데 이제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진해류들은 독성이 있고 쌓아놨기 때문에 절대 절대 다시 한번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만지면 물리고 물리면 아파요 독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죽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알레르기 천식 이런게 있는 분들은 진짜 위험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레르기나 이런 천식 같은게 있는 분들은 키우는 걸 권장드리진 않고요 그 밖의 분들은 이제 관상생물로 한번씩 길러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제 서브크라살리스 진의 영상은 슬슬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마치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 해주세요 알겠습니다